Q. 오 마이걸의 오마이걸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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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식 Q. 오 마이걸의 오마이걸의 오마이걸의 소녀 둘 셋! 차자! 오마이걸! 안녕하세요! 오마이걸입니다! 와우! 우리가 드디어 뮤직비디오를 봅니다! 저희는 봅니다! 근데 이게 서론이 길면 안 돼, 일단 봐야 돼! 아, 하자! 감염낸다! 소리 켰어? 소리 켰어요! 감염낸다! 고! 잘 된다 보드게임 뭐야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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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시끄러워 누구야? 너 연기 잘했어 둘이 왜 이렇게 연기 잘해? 잠시만 너 언제 자동차에 올라갔어? 아니 그거야 저거는 사실 탁자같은 데미야 대박이다 유아야 너 언제 외계인의 침입을 받았어? 여기 왜 이렇게 잘해? 서론이 길면 안 돼 미안해 제일 기신분 시작 다시 모자 나 이게 제일 귀여워 김지 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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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기해 이거 너무 귀여워 이뻐 이거 너무 귀여워 생활량기 생활량기 너무 잘해 귀여워 나랑 비니랑 신기해 너무 귀여워 지효랑 둘이 어플이네? 지효야 지효가 요정이야 지효가 요정이야 아 맞아 아 맞아? 아 왜 이렇게 귀여워? 지효 네가 더 변신시킨 거야 너무 귀여워 우와 민희야 왜 드려 와 노아 너무 멋있어 야 오렌지 주스야 야 오렌지 주스 공돌이 공돌이 야 승희야 누가 데이트하래 인형이야? 너무 귀여워 오와 오와 아 그래요? 어 아이고 언니 아니 이거 왜 심쿵하셔 아니 혼자 왜 계속 레몬 드시냐고 너의 귀에 버텨 절대로 다시 갈게요 아니 시크네 아 레몬 두 개 드셨어요? 두 개 아 절대로 우와 야 바뀌었어 자연스러운데 이게 이렇게 됐으니까 물이 짜요 아무것도 없어 찍었는데 초록바닥에 샀는데 어 네가 인데 너 머리 왜 시크해 승현이 머리 왜 안 감았을까? 애기 갱 애기 갱 베이비 갱 간다 귀여워 아니, 하다 막아서 더 웃긴 거예요 아니 왜 자꾸 어깨! 어깨 얼굴 다 어깨 얼굴 다 요아야 누가 화나게 했어 야 누가? 이거 이거 사운드 아니 왜? 봉돌이가 쳐졌어 정답하잖아 정답하잖아 너무 웃기다 이거 너무 웃겼다 봉돌이 아니 저 눈썹이 너무 웃겨 야 이거 봐봐 아니 저거 안돼요? 야 채한이 왜 시큼해? 채한이 왜 시큼해요 봐봐 아니 쭉 고지를 못해 눈 고지를 얘 놔 아니 왜 눈썹이 너무 웃겨 눈썹이 뭐야? 아린이 섹시한 척핀데 와 지효야 와 와 와 예뻐 예뻐 언니 같이 가요 이거 딱 한 번 찍었어요 맞아? 진짜? 와 귀여워 언니 진짜 한 번 찍어서 너무 웃긴데? 지효 언니 자전거 흔들거려요 아 너무 웃겨 와 와 자전거 흔들거려요 아 너무 웃긴다 너무 웃긴다 너무 귀여워 아린이 진짜 웃긴다 와 어 유아 인도 아니야 인도 와 와 야 이거 얼마나 힘들어 와 와 와 와 와 와 와 와 너 야 너 지금의 고지를 봐 너무 들었어요 야 이 뮤비는 보는 재미가 확실히 다르다 어 야 뭐야 너네 뭐 잠시만 스타킹 뭐야 와 와 너 지금 다리 두럭이 뭐야 하하하하 다리 두럭이 뭐야 아 와 다리 두럭이 뭐야 지효가 톤 터치 아니야 그까? 여기 뭐야 아 시끄러워 시끄러워 누가 천재캔 누구를 해 하하하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아 와 와 와 귀여워 야 귀여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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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CG가 대박인데 이 노래 와 대박 CG가 다 했네 와 와 야 이 노래 뮤비 대박이다 나 놀란 거야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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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놀란 거야 업신 여기는 표정 공돌이 공돌이 어떻게 업시켜야 돼요? 아 귀여워 난 미니어로 해 야 공돌이 이거 들어와 이거 뭐야 귀여워 아 귀여워 잘 치네 잘했다 야 이 뮤비는 되게 빨리 가게 느껴진다 아 유아야 왜 이렇게 커 와 와 와 와 뮤비의 퀄리티 대박 혼자 보세요 대박 와 대박인데요 진짜 컴퓨터가 다 찍었어요 사실 진짜 컴퓨터 그라틱 퀄리티 저희 CG 감독님께서 아주 열리하셨습니다 저 공돌이가 진짜 너무 귀엽다 발 움직이는 거 봤어 이렇게 앞뒤로 앞뒤로 야 나 공돌이랑 잘못해서 데이트했더라고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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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아직 그중에서 오렌지 주스를 먹은 거야 모르겠네 왜 팝콘이랑 오렌지 주스를 같이 먹는 거야 내 의견은 없네 효정 언니 근데 자꾸 레몬을 먹는 거야 시큼해 아니 얘도 시큼했네 무슨 레몬 걸 해야겠다 아니 얘는 먹는 거야 그게 시큼해 어떠셨어요 어떠셨어요 일단 이거 진짜 시간 빨리 간다 아 오케이 나는 솔직히 우리 이번 데뷔 때부터 뮤직비디오가 쭉 있었잖아 역대급 역대급 역대급이라고 역대급인 거야 나도 역대급 신선해 되게 신선해 신선해 애들 스타일링이 찰떡없다 진짜 맞는 거 같아 한 명씩 다 맞아 언니 청착이 너무 잘 어울려 그래 한번 묶어봤어 뒤로 이거 뒤로 묶었더라고요 그래 비윤님 많이 시큼하고요 우리 크리드도 이 영상 많이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요 그러면 이따 봐요 안녕 지금까지 오마이걸이었습니다